모델 안해 제가 멤버가 한 명 바뀌어가지고 모델 안하면 못내일 것 같아 어? 봐보죠? 색깔 앤덤인지 아닌지 맘보다 덮어 형님 이거 혹시 칠드라 빌드 아시나요? 빌드 아시려나? 아 칠드라 오리지 그러면은 막 쓰레기 질러 아니 왜냐면 바보치 형님 지금 나이 많으셔서 잘 못하신다는 것 치곤 잘하시는데 아직 비유대를 모르신다고 원래 아버지 형님이 하기에는 상대가 좀 동력하긴 해 아 아 이거 왜 자리가 탈을 못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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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링 지금 싸는 편지하면서 딱 이랬어 12시껏 투질 먹어볼래? 지금 언제 빠졌거든 12시껏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우 바빠 후타 7 견제 좀 아우 바빠 후타 7 견제 좀 후타 7 견제 1 견제 1 견제 1 견제 2 견제 2 견제 2 견제 1 견제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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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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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oh my g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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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미션이 1에서 6단계가 있는데 형님은 1단계 하셔야 되는데 근데 4단계 하시는 거랑 3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4단계 하시는 거라 빡세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제일 낮은 거예요 1단계가 1방 그냥 공방 2단계가 약간 이제 공방인데 개전방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애들 1단계가 좀 더 좋은 애들 4단계가 좀 더 좋은 애들 먼저 하나씩 보내고 옆집이 정말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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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